아니 정면으로 보고 원래 나중에는 굳이 정면으로 안 봐도 돼 약간 비스듬히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턴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 정도 하고 일어나 업! 오케이 자 다시 패들아웃 너무 들렸어 보드가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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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파도 보고 준비되면 돌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! 오케이 다시 패들아웃 네 한 번 더 두 번 해 오케이 준비 오케이 돌고 하나 둘 셋 넷 업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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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